방금 전에 감독님께서 지금 그 답변하신 부분에 이어가지고 배우분들에게도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지난해에 공개된 작품이었는데 조금 늦어지게 됐잖아요. 그걸 기다리면서 배우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기다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다리는 시간도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희는 찍을 때도 저희 등장인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단카방에서도 굉장히 지금도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늘 똑같이 우리 회식 언제 할까라는 이야기로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런 이야기로 많이 기다렸고요. 오픈하는 기념으로 저희가 또 회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메뉴는? 메뉴는 제가 지금 제가 또 정하고 있는 제가 담당이어서 저희가 늘 언제나 끝까지 함께였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동안도 늘 같이 소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모임 가지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촬영한 거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품 쓴 모습 그대로 또 함께 했네요. 네. 세분 손인사를 좀 해놓을까요? 세분 손인사를 좀 해놓을까요? 세분 손인사 yep. 엠사함